네 ingheus 태 Hide2 투어 www. Hide2 투어는 항상 저희 꿈이었는데 아이돌 가수들의 로망이자 이 직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게 콘서트 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아래요? 아래로 자세요 여러분тя ㅎㅎ belly 겨울 아이 겨울 이제는 정말 좀 더 큰 세상이 나왔으니까 이 무대는 우리의 모두가 같이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스테이지에 올라와야겠다 3년 중에 뭔가 약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다 쏟아내는 무대가 처음이었어요 팬분들이 주는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계속 쭉 믿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제 시작이구나 맞죠 지나 이렇게 지나 중이죠 모든 걸 보여줬다 진짜 찢었다 너무 힘들다가도 차라리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자 라는 얘기에요 마음가심 공연이랑 무대는 작은 도착지 중 하나에요 내가 그 전의 길들을 얼마나 잘 갈고 닦았냐로 도착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계절을 찾았죠 제가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녀석이 이제는 이러고